오돌이 쌀툰 뭐라도 걸치라고 다들 한마디씩 해요 너무 짜증납니다 제가 살이 쪄서 가슴이 큰게 아니라 마른 편인데도 이런거라 여기서 더 살을 뺄 수도 없는데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체육시간이 정말 싫은데요 제가 활동적인 편인데 제가 그 운동들을 직접 하면 가슴 때문에 불편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100미터 달리기나 줄넘기를 할 때 너무나 무겁습니다 너무 출렁거리기도 해서 애들의 시선도 장난 아니에요 솔직히 다른 여자애들은 다 부럽다 진짜 배부른 소리한다 라고 말하지만 저는 딱히 좋지도 않습니다 어딜 가나 제가 아닌 제 가슴을 보고 주목해요 저희 언니랑 동생은 가슴이 작은 편이라 예쁜 옷도 마음껏 입고 운동도 잘합니다 엄마한테도 말해봤는데 배부른 소리하지마 너 크면 엄마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다 라는 식으로만 말씀하시네요 가슴이 너무 무거워서 허리나 목이 상습적으로 아프고 등도 좀 굽은 것 같아요 이렇게나 가슴 때문에 스트레스인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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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